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하나 둘 셋 서러리 가 문산아 태국 알아? 태국? 태국? 태국 가봤어? 태국 못 가봤는데요 너 태국 엄청 많이 가봤잖아 가봤어? 문산아 비행기 타봤어? 비행기 비행기 오토파크 갈 때 탔는데 옛날에 오토파크 갈 때 문산이 빨리 앉아 문산아 이거 뭔지 알아? 이거요? 고기? 고기지 시루코 잘 웃겼다 앉아봐 문산아 이거는 태국 음식이야 태국 음식? 문산이 한번 먹어볼거야? 태국 음식? 먹어볼래? 태국 고기 이동이도 먹어봐 태국 고기 태국 고기 숟가락으로 수저로 버져먹어 수저로 버져먹어 잘 먹는다 맛이 어때? 밥이랑 같이 안 먹었어? 밥도 먹어야지 고기도 먹어봤대 고기도 같이 먹어봐 이거요? 응 숟가락으로 이렇게 고기 은산아 어때? 고기 고기 맛있어? 맛있어? 아나이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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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떻게 알아? 언제 배웠어? 꼬뿐카 꼬뿐카 꼬뿐카가 뭐야?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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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가 뭐야? 한국 태국말로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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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산아 안녕하세요 와사아이티 뭐라겠지? 따로타 손 이렇게 따로타 바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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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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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프리카 시작! 하프리카 된다겠다! 하프리카 이건 좀 약한 느낌 손 깨어 이게 어디 맺히냐? 누가 사는 니네들 사다 놨어? 어색 엄마 아프다 하프리카 뭐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어우 마늘이 뭐야 ensign 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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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